얘들아 오빠 이거 다크서클 아니다 여기 오빠 자는 방이야 방 일 끝나고 퇴근하고 왔어 잘 보이지? 오빠가 거지같지?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해 보이냐? 어 로또 음 오늘 당첨번호가 나왔다 나왔는데 물론 아직 오빠가 확인을 안해봤어 내일 오전에 당첨자가 있는지 아닌지 오빠가 확인을 할거야 자 번호 잊어먹었다고 하는 애들도 괜찮아 우리가 다 프린트로 뽑아놨어 그리고 중복한 애들도 다 뽑아놨고 근데 오빠가 왜 자다가 음 이 영상을 올리냐면 얘들아 실망하지마 오빠는 거짓말 안해 자 오빠 독해 철이야 매주마다 이벤트 할게 물론 오빠가 너무 바쁘면 못할 수도 있지만 매주마다 아가들을 무료로 할게 자 매주마다 하다보면 한 번 걸리겠지 그치 어? 어쩌다 오빠가 한 번 하는게 아니라 이벤트를 매주마다 할게 자 약속하마 너희들한테 자 약속을 오빠가 못 지키면 음 어 유튜브에다 욕해도 좋아 어 난 간지 오빠가 정말 돈 벌려고 유튜브에다가 응? 이벤트 하는 줄 아냐? 아니야 오빠도 즐기며 살라고 맞잖아 맨날 상업성 띄고 강아지 막 분양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그치? 안 그래? 그래야 간지지 너희들은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오빠가 어 주마다 항상 이벤트를 하려고 노력할게 그러니까 요번에 안돼도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알았지? 잘자 오빠로 잔다 그 당첨자는 내일 오빠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공개를 해줄게 안녕 안녕